월, 월세야 뭐 월세야 뭐 그렇지 아우 아 그래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아우님 뭐 살려 그렇지 아 아 아이고 그러게 날씨가 이렇게 저녁 되니까 또 손상은 해주고 그러니까 아 저 바보 아저씨네 바보 아저씨 문자 보냈잖아 돈까스 돈까스집 바보 아저씨 아 나? 아니 거래처 잠깐 들렸어 소고기 먹을라고 지금 소고기 먹을라고 너무 재밌어 나 풀로 봤어 아 끝났지 아 나는 한번에 모아놓고 쫙 봐 오 하루 아 나 막 되게 볼거 다 봐 경기장도 영화도 뭐 한달에 선화스펜씨 보고 영화관 가서 야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영화관 언제가니 아니 밤에 가는거지 밤에 심야 영화관은 안가봤나봐 낮에만 아 아니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어 그것도 봤지 저걸로 야 아우님은 아우님은 그런거 안보나봐 다운받아서는 응 응 어 그래 극장 써봐야 재밌지 비가 없어 어 그 한수형님 극장 좋아하는데 그 앞에 거기 많이 가시잖아 시집 시집 아이 뭐지 그걸 뭐라 그러지 거기가 노대호타원 자주 한 열 번 갔나 한수형님하고 영화 영화 한 열 번간 본거 같은데 한수형님하고 야 영화 볼 정도면 엄청 친한거 아니었어 아닌가 아닌가